자 조선 27명 왕 중에 군자가 붙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. 조선시대 전기적에 연산군이 있고요.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광해군이 있습니다. 쫓겨난 왕 뒤에 군이 붙고 이들은 이제 실록이 아니고 연산군 일기, 광해군 일기 이렇게 쓰여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요. 연산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될 사람이었고요. 폭군이었고요. 광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. 제가 볼 땐 조선 27명 왕 중에서 불쌍한 정도로 따지면 개인사로 봤을 때는 거의 1,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태어남부터 왕이 되는 과정까지, 왕이 된 이후까지, 죽음의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많이 폄하되고 왜곡된 사람이죠. 저한테 폄하되고 왜곡된 역사적임을 둘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의자왕하고 광해를 들겠습니다.